자, 다크 소울 2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느 캐릭터였지? 이거였나? 이거였고 생긴 거 보면 딱 나오네 자, 이리로 갑시다 다 같은 이름 쓰는데 딱 중복 같은 건 안 되나 보네? 자 전에 어두워가지고 내 불 어떻게 켜, 인간적으로 여기서 시작이야? 나 당연히 핫도그 불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나 어두워서 이거 못 깨는데 안 보여서 진짜 눈 감고 깨야 돼? 근데 걸어서 갈 수 있네? 괜히 굴렀네? 아이C 근데 뭐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이면 뭐 어떡해 그럴 수 있나 뭐 해보죠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이거 사실 일반적으로 보이게끔 맞는 거 같은데 나 안 보인단 말이죠 의미가 어이씨 살짝 네 배 때기가 하얀 게 양심이 있긴 한가 보다 어, 잠깐만 잠깐만 너 너 조금 빠르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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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맞는다고? 야, 잠깐만 잠깐만 아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안 돼, 안 보여 이거 너무 느려 되게 빠르다, 쟤 크 리치 긴데 빠르니까 번거롭구만 이거 방어력을 올려서 약간 경직 같은 게 안 들어가게 해야 되나? 서로 치고 받는 형식으로 싸워야지 되긴 겟불 일단 가자 하늘보 알았어 해볼에 불, 불 붙여주고요 저 맞고이죠? 일단 불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생각엔 간다 왔다가 그냥 달려가서 고르지 말고 어메 이게 무엇? 아이템 주세요 아이템이 하늘로 올라감 어디가 있고였더라? 여기였죠? 자, 갑시다 아, 제발 이 미친 게임아 됐어, 불 붙이면 되겠다 야, 근데 보여도 쟤가 되게 빠른 애구나 야, 나는 무기 보고 당연히 느릴 줄 알았는데 되게 빠른 애네 약간 기량검 그런 건가 보다 쟤가 기량인지 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을 붙여서 보이면 대응이 될 것 같거든요? 야, 이거 한 대 정도는 때를 가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여기 열고 여기 아이템도 있었구나 그럼 여기서 나방 나오냐? 에이, 아니지? 아니군요 다행이군요 억울할 뻔했는데 체력이 나름 차긴 하네요 회복하는 게 저게 자, 이제 보일 거 아냐 다행이다 어, 그래, 그래 이거야 그렇지, 이거지 얘 바본데, 살짝 어어어 보이니까 또 좁아하면 냄새나죠? 어, 뭐, 잠깐만 쪼? 호우? 아, 그만 그렇지 호우? 들어와 나 두 잔 마실 거지, 로 알았어, 니 패턴을 이해하고 말았다 두 대 두 대까지 아닌가요? 잠깐만, 기다려 진정해, 진정해 아, 야 너무 긴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그게 뭐 칼이야, 무슨 씨, 창이야 아 아 잠깐, 진정해, 진정해 진짜 야, 잠깐, 야야야야야야 야, 아니 알아서, 알아서 이거 회복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붙어서 하면 되겠다 알 거 같애 시커먼 거야 생긴 게 야, 정말 흠흠, 갑시다 음 그니까 무조건 3타가 찌르기랑 내리치는 건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횡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피하면 될 거 같고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얘도 쳐내는 게 있구나 이걸로 피하면 그냥 될 거 같고 이거 쳐내는 걸로 제가 기술을 쳐내지나? 안되겠지, 양손 대검인데? 보스기도 하고 제가 검을 든 나는 쳐내질 거 같은데 제가 쓰면 안 쳐내질 거 같애 아까 불 붙였으니까 괜찮겠지, 이제? 근데 이거 편하다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음 불 붙어있네 계속 좋아 야, 내가 불 밝혀줬으면 쟨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님? 계속 어두운 데 있다가 내가 지금 드디어 빛을 줬는데 따뜻한 거를 가만 이해했어 패턴 이해했어 아, 잠깐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졸라 치사한 것 봐 졸라 치사한 것 봐 어딨니? 어딨니? 보이게 보이게 아, 진짜 그렇지 잠깐만 재소 두 잔 정도면 응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어디서? 배도 않는 칼질을 하고 하고 있어 아 이건 느리다 일단 지구력 기계 다면 안 되지, 양치 믿음 그렇지 이해했지 이건 살짝 이해 못할 뻔했는데 아, 이거 지구력이 너무 관리하기 어렵다 근데 너무 적다 앗 씨 짜증나게 하고 어디서? 들어와 점프트기다 아, 정말?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정해 진정해 야 경직이라도 줘, 재소 어어 죽어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내가 맞다이 아, 제발 어우 죽어 아, 진짜 졸라 지사하네 어 어 씨 이게 안 와?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면 안 되겠다 제가 나간걸 죽었으면 살짝 슬플뻔했어 시작하자마자 이 생각도 자꾸 시작하는데 이 정도 체력은 반지가 채워줄겁니다 이 정도 체력은 반지가 채워줄겁니다 아, 있을 것 같긴하다 솔직히 뭐, 졸라면에 생겨가지고 저는 있었나? 아, 몰라도 일단은 쟤 잡았으면 어떻게 나올 것 같거든요, 견적 뭐가 됐던 시작의 핫톱불을 4개인가? 4개, 밝혀주면은 이게 메인맵으로 갑니다 레벨업 일어나 지구력 좀 찍어야겠어 지구력 너무 없어 아, 이제 일찍 오르네 20 이상부터 글력 찍자 어 좋아 우석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큰 세기석 업글 다했죠 이거 10강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그니까 3강을 무슨 세기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기석 원형 세기석이었나 뭔가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당장은 그럼 뭐 할게 없네요 인간상이라도 사자 됐죠? 그리운 향나무도 파네 자, 이렇게 잊혀진 제인 잡았구요 다음 맵으로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갈 데가 있습니다 예, 그 탑 있죠 여기서 돌아왔었잖아요 이쪽에 길이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보스가 있고 그쪽 길로 가면은 연결되는 곳이 아까 그 그 세 마리 나왔던 거 있잖아요 쫄라면 세 마리 네, 그것으로 연결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망각의 감옥? 딱히 갈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못 참입니까 가죠 여기 제일 싫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리 분말 있나? 이게 계속 게임 이게 맵이 길어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덤비는 것도 짜증나고 아, 잠깐만 치사기 그런 그런 짓을 잠깐만요 오래된 기사 갑주 이게 한 번 안 지면은 내구도가 다 차는데 간지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비 좀 줘봐 아, 이런 거 말고 긴 도끼? 아, 이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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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든다고? 아, 야 이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그러면은 야, 무슨 긴 도끼인데 이십이 들어 힘으로 몰빵해야지 일단 빠버 B구요 또 이 도끼 맘에 든다 근데 난 강해 데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십끼리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얜 누구세요? 이런 놈이 하냐 아, 잠깐만 아 그만 안 해 아이, 정말 오세히 못 참고 그냥 날 때려버리네 위대한자의 뼛가루 아, 이거 불태우면은 그, 회복력 늘어나는 거였지 그다 에스트병을 저기 먹는 걸 또 까먹었네 저쪽에 하나 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조각이 온 길에 하도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어 자, 근데 슬슬 더 큰 도끼 원합니다 크고 약간 이 녹슨 거 말고 좀 화려하고 이게 뭐 심기 같은 도끼가 필요해 간지 폭풍으로 나면서 지금까지 나와 잡은 보스 중에 도끼 쓰던 애가 있었나요? 없었죠? 뭐야 오, 야, 뭐야 야, 뭐야 얘 아, 징그럽게 생긴가 봐 야, 덤벼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좀 길어도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정도 사이즈면은 나 이제 하나 먹자 어, 너무 시꺼맣다 나 이제 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일로 와버렸고요 이동합시다 앗 앗 앗 머리 맞았어 대박 야, 이 무식함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맞다, 이거 투가 원은 강인도로 들어가고 투는 타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강인도가 그럼 이거는 이런 거 휘두르면서도 강인도가 없는 거야? 너무 높아다 스택스 파편 여기서 파편을 줬군요 나름 티어가 있는 놈들인 것 같은데 왕도끼 앞에서 같이 없지 물속 들어갈 수 있는 물속이죠? 아이템 놓칠 수 없습니다 내놔 아이고 아이고 야 아아 데미지가 그래 어, 더럽게 아프네 아 얘는 가까이 와도 그냥 팔 쏜다 대심 좀 해야겠네 어이구 아이씨 운천지 다 있네 이거 어, 얘 이런 공격은 카운터가 된다 암흑송진 화이트 송진도 있냐? 얘 그냥 맞으면서 때리는 무기인가 봐 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에, 뭐야 발벌하네 횃불 이걸 금속 화살 나 화살 같은 것도 좀 쓸까? 매복이 있다? 저건 매복 저걸 매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아아 아, 내구도 벌써 달면 안 돼 개다 얘네는 때리는 거 같지도 않는데 데미지가 들어와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또 왼쪽부터 가죠 제가 왼손잡이니까 여기도 계셨어요? 아, 원래 여기 있는 거야? 너가 여기 쓰면 적은 없겠다 음 음, 막들이야? 마묵도 없냐? 헛댐이 있다 없는 게 맞나 보네요 헛댐이라는 거 보니까 Cm 엔터 아아 이놈에 개들은 허구한 날 기어 나와 쭉 준 거 받아먹고요 환상벽이 있다 어떻게 열더라? 엔터 누르면 되던가? 이거 아닌 거 같아 참 수많게 하려고 환상벽 드립을 친 건 아니겠지 야, 똑똑한 놈이 적어놨나 본데 제법이야? 횃불이오까지 아, 그거네 그, 얘가 횃불을 들면은 무서워하는데 안 들면은 엄청 괴롭히는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이 돼 어, 야, 씨 맞아, 맞아, 얘 얘 얘 어, 저 불 방금 싫어하는 거 맞죠? 어, 기억났어 어, 저 불 방금 싫어하는 거 맞죠? 어, 기억났어 뭐야? 한방 야, 얘가 한방이야? 데자비어도? 야, 이씨 많아 어, 팔 긴 것 봐 어 야, 뒤로 뛰기도 하냐? 어어, 야 이게 안 맞아? 좋아요 근데 무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냥 죽이네 아, 무기가 좋다기 보다는 딜이 세니까 화끈해 아, 씨, 꺼면서 보이지가 않아 난 불 켜야 되나봐 근데 다크 소울 영상은 볼 게 많더라고요 얘 가는 거 말고 약간 로레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죽이더라고요 둘이 다 기어 나오냐? 이제 일은 좀 아닌 듯 우와 졸라 아파 야, 졸라 아파 야, 근데 저거 두 마리가 넘어도 이기네 또 있니? 아, 어두워서 사실 보이지도 않아 내 피부가 하얘니까 보이는 거지 열어 닫어 하지 말고 글 좀 읽어보자 근성의 애감 함정주의 함정 있다고 합니다 함정 있었으면 뭐나? 빨리 간다 뺐다 온함정 게름 함정 이게 함정인가 보죠? 여기도 죽은 구, 구간이 있는데? 그레이트 소드 그레이트 소드 이게 뭐야 오우야 그레이트 소드가 강해 도깨 강해 300에 400 아, 이건 이건 B로 봐야지 10위에 32에 10 그레이트 소드 어디인데 이거죠? 아, CD야? 아, 개찐따네 크 어, 딜은 저게 조금 더 셀 것 같기도 한데 아, 난 도끼 쓸 겁니다 도끼가 좋아 빅 도끼맨 한 번 드러나 볼까요? 내구도로라는 게 있으니까 어, 이런 건데 야, 베르셀린 같이 아닙니까? 아, 약간 모션도 빨라 이거 좀 쓰다가 바꾸자 이런 애들은 이런 걸로 잡으면 되지 한 방이네? 이거 다 잡고 보스전을 하자 도끼로 좋아 아무도 없냐? 근데 여기 피가 이렇게 많냐? 들어와 들어와 왜 무섭냐? 야, 이거 좋은데, 검? 졸라 좋은데? 이렇게 좋은 무기였어? 땡겨주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면 쇼컷이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러 가죠 어디였지? 저쪽으로 내려가서 가는 거야? 야, 검이 더 무거워, 이게? 어, 이게 더 무겁나봐 이것보다 어, 그런데 훨씬 무겁네 이건 15고 저건 20이네 느낌 과자 그냥 모르겠다 나도 갑자기 이게 이렇게 무겁단 말이야? 나 뭐가 때렸는데? 앗! 뭐야 이건 되게 안 아프다 그림자 단검 아 맞아, 이 그림자 단검이 노가다를 해야 될 정도로 좋은 단검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단검 플레이하면 이게 엄청 좋다 그랬는데 한번 써볼까요? 어, 근데 능력치가 안 되나? 됐어 나 도끼 좀 쓰다가 어, 도끼 좀 쓰다가 업글 돼있으니까 보여줘 해서 바꿀래 내구 썰을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 야 거기로 손을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너희는 진심도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좁아서 저기 싸우고 싶지 않아 쟤네랑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못 나오냐 쟤네? 뭐냐? 뭐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뭐하세요? 야 양심이 있어? 잠깐만 어, 이거 골 때리는 놈이네? 놀릴라 그래? 플레이어님을 다시 어 던져 던져 펄? 아 잠깐만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님? 오오? 봐준다 뭐 있으니까 저는 농구겠지? 가봐야겠지? 야 일좀 봐 이렇게 쉽게 죽는 애가 아니었던걸 기억하는데 나름 여기서 입지있는 애로 기억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싫어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길이 있네? 매복이 있다 뭐 이리로 가면 되는거야 그냥? 아아아아 뒤로 가는 길이였구나 원래는 이쪽 외길이네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요 어이구 구세를 못잡고 화를 썼네? 가자 메시지가 없어 아무것도 없나봐 환상벽이 있다 저런 말은 듣지 않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환상벽 있다 그래서 있는거 거의 못봤어요 어 이것도 좋아 어 이 도끼 좋아 힘없이 빠르고 어 얘도 뭐냐? 매각! 나 매각 좀 하자 다 필요 없잖아 근데 너 너무 적게 받는거 아니야? 양식이 없게? 심한거 아님? 비싸게 좀 받아봐 아 나 이것도 한번 깨워볼걸 아우 야 이거 이렇게 좋은거였어? 12밖에 안하네 심지어? 근데 181 데미지가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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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도가 높아진다 독화살 데미지 아 독화살 데미지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이게 굉장히 좋다고 들었었는데 한번 사줘 뒤지면은 다 쏠 없어지니까 강인도 반지 줄래? 무거운 반지 같은데 음 독이 끼죠 땡큐 매주 산 기억은 없지만 친절하네요 나 뭐한다 그랬죠 여기서? 아 지금 바꿔야지 어 바꿀만한게 딱히 없는데? 다 좋은거잖아 이거하면 52% 되고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였나? 이게 숏컷이었나? 일단은 열어주고요 회복에다가 지금 강인도까지 장착했죠? 거의 이렇게 돼야지 사나이의 세트지 이건 진정한 내려간다 근데 내구도 그렇게 많이 안단다? 무기가 튼튼해서 그런가? 무식한 무기긴 하지 보기에도 근데 공격 근력 A면은 저기도 좋지 않을까? 어 야 여기도 있냐? 여기 구운천지에 있어 어 이쪽에도 있냐? 오 야야야야 여기 또 나오면 어떡하냐? 어우 씨 황당하네 아 깐 데 또 까네? 기쁨? 아이템? 아이템? 갑니다 여기가 어 저기가 어 맞아 여기가 맞이 일로 가면은 님들 너는 내 예상이 없어 넌 내 예상이 없어 그만 안해? 자 일로 가면은 아 그래 얘가 마법사 선생님인 걸로 알거든요 머리가 좋으면은 거래를 해준다고 그래요 어 마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카니온이라고 하는군요 얘가 초반에 마법 알려주는 걸 알아요 법사가 오면 좋겠네 근데 법사는 이 게임에 마법 제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마력 개념이 아니라 쓰리가 마력 개념이었나? 여긴 횟수 개념? 위에 다 제거하고 포지션에서 그레이트 쓰면 되겠다 그레이트 워메에 치사한 놈이고 뭐가 또 올라오냐? 아 아 졸라 치사한 것 봐 그만해? 이야 힐을 힐을 내 힐을 내 아주 애들 이거 도끼 좋은데 이거 이거 쓸 걸 그랬나?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어 얘 왜 여기 있어 여기도 궁금하시니? 족밥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잊어서 보니까 아니야 더 써봐 모르는 거야 이거는 강하잖아? 데미지는 자 갑니다 강인도도 올라갖고 많이 갈 겁니다 얘는 길바닥에서 나왔던 그 녀석이죠? 야 지구로 갈려하기 너무 어려워 자꾸 안 맞았나요? 왜죠? 어? 아 데미지 좀 봐 너무 화끼네 어 데미지 너무 화끼네 황홀해 황홀해 아 간다 왜 이렇게 황홀해? 왜 이렇게 황홀해? 왜 이렇게 황홀해? 야 내구도를 아끼를 가치도 없었는데? 아 제일 가라치 아 저 A랭크 클럽 한번 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를 여기서 아이템 파밍하고 중폰대는 가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나오냐? 화염구 아 저 이게 어어 이게 내가 알기로 뭐냐 능력 이게 쓸 수 있는 거 나도 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거 너무 쪼금 뭐 아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무기가 안 되는구나 하드레더 해 블러브 하나 끼자 가자 15,000원 밖에 안 줘 쟤 이 미터일 전에 5,000 줬으니까 더 많이 주긴 했네 다음 보스가 누구더라? 이게 순서가 약간 내 맘대로 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위치는 어딘지 다 알거든요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 그게 문젠데 한 칸 보죠 맞아 그 개한테 얘기하면 됐던 거 거기 그 내가 여기 오늘 올 때 탑으로 한 번 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여자 있잖아요 개가 그 기적 신성 사제 기술을 주는 앤데 개가 열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뭐니? 왜 여기 자고 있냐? 와우 저 길이 있어 저거 뭘까? 저거 갔는데 무슨 이상한 거 전사의 소울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갈 수 있어? 이거 다치잖아 해볼까? 어 된다 오우와아아아 아아아 이거 또 그냥 기다리면 딱 맞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렇네 뭐임? 잘했다 엉덩이 시미터 수리분말 아아 이리로 가라고 시미터랑 수리분말이요? 너무 양심없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런 거 넣어놓고 어이씨 인정상 하려고 그러네 너무 동양인 같지 않나요? 잘 만들었어 나 동양인 그 자체잖아 이거 약간 그 강호동 아저씨 같지 않나요? 강호동 아저씨가 살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젊은 강호 젊은 강호 아이고 아이고 너 뭐하는 거냐 이젠 데 있을 법 한데 익스파 한 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걸 본 거 같은데 영상으로 없어 없어 어 여기서 이제 화터풀이 어디였지? 뚫린 데가 있었는데 높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아니고 왼쪽이었을 거예요 흔에 빠진 과일 일단 보자 여기네 자 돌아가면 되는데 일단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나 그 민병클럽 좀 써보고 싶어 되게 질렸어 너무 짧아 나 멀리서 민병클럽으로 머리 딱 깨버리고 싶어 요거 길진 않다 생각보다 아 이거 횡백이야? 종백이는 어어 속도는 비슷하다 어 업글 해봐야 알겠는데 업글 합시다 아저씨 야 너 없었으면 아저씨 어떻게 살뻔했어 다섯개 더 필요한거죠? 다 사자 그냥 돈도 남는데 뭐 어때 큰 세기석 여섯개 사면돼 6 2 12 6 5 30 만원 15,000원 있으면 되네 업글 금액도 있지 15,000원 15,000원 적금 깨면 나오지 않을까? 오우 야 많아 많아 새로운 무기 쓰려면은 약간의 레벨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기를 뽑겠습니다 듀얼 코어 야 나중에 스탬 높아지면 막 두개 동시에 들지 않을까요 약간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템에서 여섯개 필요했었죠 돌아가기 강화 아아아아 부족하네 아아 일단은 일단은 일단 쓰자 저런 어 잠깐만 너가 데미지가 더 센거 같은데 150 300 324 너는 417 아니군요 써봐야 알아 어 토끼 근데 괜찮긴 하다 확실하게 할 말 없니? 야 이걸 살아? 얼마 줘 어 됐다 딱 됐다 아저씨 네벨업 네벨업 포기하고 만드는 무기야 잘 나와야 돼 딜 잠깐만요 아까 이게 100이 올라갔었죠 몇 올라갔어 150 어 이게 더 나은거 같은데? 50 더 높잖아 100 150 280에 300 30 차이나고 어 이게 더 좋은거 같다 그쵸? 응 더 세네 응 더 세네 약간 길고 속도는 비슷한거 같애 아 때리 내리찍는거는 더 빠른거 같고 이제 마을로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0원을 모아가야되는걸 알거든요? 아 뭐 2,000원 정도는 적금 깨면 나오겠지 내가 무게여유가 생겼어요 투구좀 끼자 남은 7%를 가담해줄 2,000원 2,000원 랍사 야 생긴거 추한것 봐 디자인 무엇? 가끔 이렇게 무식한것도 좋아 2,000원 맞지?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오, 안녕 이 집은 이 멋진것은 다른 길을 보여줄게 그리고 이곳은 이대로 내가 그리기 위해 약간 약간 그래 얘는 얘는 뭔가 느낌이 원래 이런 유형 애들은 목소리부터 약간 아까 걔 에스트병 여자처럼 얘는 약간 미심쩍어 악당의 냄새가 나 목소리에서 목소리로 악을 표현하고 있어 되냐? 어 됐다 어 좋아 맞네 소울라 이렇게 해서 아까 거인이 있는대로 갔던데서 길이 바뀌죠 이런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공략 안 보면은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다 일일이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여기로 어디동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미 갔던 길이니까 안 가도 되겠지 싶을텐데 낫은 사람들은 몽둥이에는 몽둥이다 근데 이거 종백이 모션 빨라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 내 앞에 어둠이 있다 절경이 있다 메시지 메시지 의태가 필요하다 친구가 있다 어 얘가 내가 알기로 암술? 이라고 마법이랑 기적을 같이 찍으면은 쓸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못쓰나보네요 한 번 앉아주고요 아 나 불태봐야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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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터하 이 터토플은 안 돼? 그냥 갈래 그럼 귀찮아 못된 놈이? 야아 데미지 황홀 자체 어디서 불을 뿌릴라 그래 지나갑니다 흐흐흠 흐흐흠 야 이래도 중요한 건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괜찮은데 나? 어어 되게 좋은데? 뭐 느낌이? 소곡소곡 난리났지 지금 여기 있을 거야 없네? 있네 치사하게 나는 나는 괜찮아 그만! 하나 둘 어 너 터지는 애 아니냐? 아니구나 여기서 여기에 아이템이 있지요? 어이구 미친 게임 어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어이구 참 춤을 추고 지랄이야 불나비 떨어지면 죽겠지? 저기 아이템이 있어 보이는데 내가 알기로 저기는 어 여기 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어 나 사실 들은게 반이라서 잘 모릅니다 들은거랑 영상으로 본게 다라서 실제로 해본게 많지 않아요 도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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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거 그치 야 좋아 이 리치가 안나왔지 도끼에서는 아이템 있니? 없구나 야 어 너 덩집도 안먹냐? 디디 짱이야 나 체력이랑 지구력 거의 안찍고 디디 먹을빵했는데도 꽤 많은거 같다 체력이 아니면 적은건데 내가 구분을 못하는건가? 힐이 어딨냐? 아이템이다 저런 이거 두대 때리면은 어 도망이나 가라네 이래가 두대 모션이 있냐? 아 두대 모션이 있네 어어 어차피 이거 쓰다가 내거 달면은 그레이트엑스로 바꾸면 되잖아 내가 봐준다 뭐임? 아 이거마저 내리려면은 뒤로 돌아가야되었지 어디였지? 여기였나? 아 이거 맞아 내려야면은 . 아 야야야. 뭔데 쳐먹은 놈 뭐지? 어디 언제 있었냐. 야 뭐야 이거. 쭉 좋은데? 누더기보다 도적부건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네? 갑시다 나 먹어 쭉 원래 이게 있지 않을까? 언데드는 어떻게 들어가냐? 언데드는 때려죽여야 쟤맛 아닙니까? 그냥 죽이면 부활하잖아요 이거 횡베기보다 종베기가 훨씬 빨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별로 안쎄구나 보는거는 1타까지만 져야겠다 어디 있는거야?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얘 얼굴이 약간 기괴하게 생겼네 갑시다 아 아래냐 위냐 그것이 문제로다 위로 간다 저런? 혼자 왔니? 아이고야 그게 다? 대단한 녀석이네 야 너 되게 약하다 내가 센건가? 야 나 강한데? 불사의 돌가목 열쇠 아 그건가보다 뒤에 있던거 일단은 앞으로 갑시다 아 이거 뒤로 가야되나? 세이브하려면? 일단 일단 갔다가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야 형이 죽겠어 이상한 소리 들린거 같은데? 어 야 뭐야 야아 졸라많아 나 갈래 그냥 으으 미친놈 어 어쭈어쭈 지금 리치 싸움 하자 이거야? 어? 엄방지게 여기 뭐 있었지 다 봤어 나 저거 날라오냐 뭐 이게 다야? 나 가서 세이브하고 올래 어 여기 없네 저 동굴은 안 가겠습니다 냄새가 나죠? 혐오스러운 냄새가 내가 안 죽으니까 안 이렇게 죽으면 체력이 내려가잖아요 안 죽으니까 체력을 안 찍어도 된다 안 죽는 만큼 많은 것 같아 체력이 아 좋아 얘는 누구냐? 이런 애도 있어요? 야 너 옷 되게 멋지다 주면 안되냐? 아아 얘가 걘가 보다 예전에 내가 누구 안 만났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 쟤들은 만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왔던 거 기억 안 나시겠지만 통 위에 앉아있던 남자랑 얘랑 싸우는 게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저를 못 봤거든요 뭔지 몰라서 얘인가 보네 바닥 부활했지 클럽 좋아서 그냥 다 죽을 거 같은데 아 아 아 깜짝 wit 잠깐만 타임 타임 아 잠깐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고통 받아야 되냐? 아아C 험헤헤 험헤헤 험헤헝 험헝 황당하네 제가 이 정도였어? 이거 위로해서 가면 되잖아 그냥 아랫네들은 안 써도 되잖아 위는 그 압령이었고 주박자보다 강했어 방적이었지 이거 G키였죠? 간다 아우 카드 소리 쩔어 아 그거였구나 어 이거 한마리 죽이면은 짜자리들 나오는 보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네가 근데 침간데 짜자리들 좀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너무 야 잠깐만 잠깐만 한방이라고요? 야 좀 심하게 찐단거 아닙니까 한방은? 맞어 불 떨어졌죠 물이랑 관계없나? 땅에서 어 뛰어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다 야 한방에 다 죽이네? 개쩌넴? 개쩌넴? 너무 왜 쟤 덩덩어리들 하나도 안나오는데? 어 야야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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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먹자 아 따가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하냐 잠목보다 약해 누가 이상하게 있냐 우와 야 너무 호구잖아 어떻게 복수했냐 한꺼번에 소환해서 죽여도 되겠는데 별로 안쎄네 얘도 한방이야? 큰 놈은 한방 아니면 한방이면 안된거 아니? 뭘 때리네 나 죽은거야? 벌써 죽었어? 유혹하는 해골 원래 이걸 쓰면은 얘네가 유혹이 돼서 해골에 가는걸로 아는데 필요도 없네요 밸런스 너무 했다 닭겜 속이 하긴 내가 방제 바꿀 때 보니까 1이랑 3는 닭솔 1이랑 3는 방제가 이게 있었거든요 상위목록에 근데 2는 2만 없더라구요 왜 없나 했더니 이유가 있구만 이거도 벌써? 야 몸무한거 아니? 이상해 이상해 몸만 어렵고 몸비 오히려 어려워 1은 내가 보스가 어렵고 몸비 쉬웠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몸비 더 어려운거 같아 그렇다기보다 보스를 못만들었어 2에 어려운 보스가 있나?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같아보면은 다크소울 영상 많거든요 구경하는데 다크소울 1이랑 3엔 어렵다는 보스가 많다는데 2는 못들어봤거든요? 값을 하는 으아 죽는줄 알았네 씨 밧덧불 예 나 돌아갈래 기중한 레벨업을 할 시간이구만 아이템 줘 근력 올리자 근력 대미 13 올라감 개꿀 나 여기서 태우가야돼 아 우석 안사겠으면 귀찮네요 자 이동합니다 자 이동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제 딸이었나? 대장장인 딸이었네 너가? 착한 애들은 목소리부터 다르다고 저기 구멍이 있다 어이 깜짝아 이게 타임? 뭐 있음? 아 여기 길이었나? 아 여기 아이템들이 별거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한 여기서 죽은 죽은 사람들 영혼이었나? 그런 걸로 기억하고 너가 일어나는 건 내 괴산 자란이 없었는데 누워있어? 어? 빨리 길로 가는 게 최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빨리 가죠 쏙 뭐 좋냐 저런 거 파밍하는 건 시간 낭비야 위쪽 길은 뭐였지? 여기가 길이안말이야? 여기 아이템인데 길인 줄 알았는데 아 뭐 쟤들 맞는 게 없는데 오늘따라 아 옷 입은 거 보이십니까? 꼬라지? 뭐세요? 간다 어 제발 뿌리지마 이거 뒷문 열어야 열립니다 얘가 되게 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 옷이 갖고 싶어서 모으는 사람도 있다는데 잘 안 나온다고 해요 나 나 뛰어내려 땡큐 간다 그치 야 나 화똑풀은 다 기억하고 있어 모르면 죽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 화똑풀은 어 어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파편 큰색이서 파편 아 이런 거 주지마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다시 할래 사실 앉았던 일어나면 엔드지 않나요? 그거죠 그거 어 다음 강화되는 거 어어 맞았다 하얀 돌 큰색이서 파편 이거 길고 빨라서 때린 거지 아니었으면 못 맞췄겠는데 아래 999 어 이쪽 길에 가면은 뭐가 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쪽 길이랑 무슨 독? 무슨 반지였나? 그리고 이쪽 길로 가면은 일로 가면은 다크소울1에서 나오는 그 그 태양만세? 그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였니? 어디였니? 여기네요 계약을 맺는다 도전까지 달성 빛나는 계약 어 도전까지 계셨네? 나도 이거 몰랐습니다 태양의 증거 이게 왼쪽 보시면 여기 요쪽을 붙고 계신 마이슨 쪽을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바뀌었죠? 기존에 종교가 없었는데 종교가 생겼어요 종교마다 능력치를 준다고 하던데 능력치를 주거나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기아네 뼈를 먹었던 계약을 하면은 기적을 올려준다고 했나? 뭐냐 이 돼지는 그걸 지금 힘싸움 하자는 거야? 엉망지게 지금 어따 대고 요것이 파워다 뭐야 보임 가보임? 덤벼라 파워를 보여주마 요것이 파워다 아 아유 아유 저기서 쏘치네 얘 어 야! 으아아아아아 아 존나 싫다 됐어 길 아니까 가자 그냥 아 아 얘는 못 잡겠다 어 쟤는 안되겠다 쟤는 어떻게 잡어? 원거리 무기로 한 방에 죽여야 되나 저기 저기서 때렸어 응 잡고 아래는 보지마 뭐야 마치도 안하는데 왜 움찔거려 쫄보여? 아 잘 가시구요 비켜주시구요 어 독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 야 너무 아픈거 아니냐? 그렇게 아팠어? 저거 한거 아님? 촉 너무 좁아요 오야 졸라 치사한것 봐 오 졸라 치사한것 봐 뭐야 얘 붙어도 센걸로 기억합니다 조심하는게 좋겠죠? 아이템 있니?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야 뭔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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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없는 머리도 없는 놈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나? 맘에 드는데? 재밌어 길고 빠르고 세 어머 저런 어우야 해뿔 아 이거 이거 하나 주라고 지금 들여보낸거야? 아이씨 못된 놈들 보스전 반응이 없냐 어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공격하는것 봐 못된 녀석 이게 구릅니다 신기하죠? 또 구르니? 말로 하죠 아까 방금 뭔가 있었던것 같은데 구르냐? 하나 둘 때리고 한번 더 하나 둘 때리고 졸라 호그다 자 할것같아 어어 그치 뭐하지 얘는 옆구리만 보면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가면은 막 나를 막 입에 집어넣고 막 굴고 빨고 죽이고 난리나기 때문에 어 일로는 못 고르나봐 어? 이게 맞음? 일로 못 고르나봐 자 자 필살기 다 때려보고 싶은데 강타로 어 때려보자 이게 너 아니면 내가 언제 때려보겠냐 일로와 때려와 너 이걸로 맞으면 안아플거 같은데 얘 이정도 사이즈 되면은 칼로 때리는게 아플거 같은데 어 그치 않나요? 저정도 사이즈면은 음 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칼로 찌르는게 더 아플거 같은데 뭐 없냐? 아무도 없냐? 아 나 새로운 무기 쓰고싶어 일단 능력치는 없거라 하자 살아야되니까 아 아줌마 네 근력 올려줘 데미지 5가 올라가네? 근력 체력 으흠 오늘은 아무도 안보는군요 다크 소울이 유일하게 시청자가 많은 날이 첫날입니다 둘째 날부터 없어요 여기 맞니? 맞구나 아 많이 죽었어 그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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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안죽냐? 어? 오호후후후.. 야... 어? 도구로 죽었어 아 그냥 도망해나갈걸 새로운 무기 원함 원함 어휴 야 아이씨 도가 안 걸렸냐? 아 당기고 그리고 저 거인보다 어이 어이 저기 올라가는 거야? 크흐 이게 다야? 저 거인보다 제가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도끼보다 아이고 도끼였네 한 번 깨면 안 되겠다 길이에요 이것도? 저 열렸으면 죽었겠구나 아 아 아 독에 오염된다고? 오 야 아 미쳤어 나 이거 독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아퍼 이 씨 오 갈뻔했어 오오 오오 졸라 무서워 아 올라갈 수도 있네 야 얘가 도망가는 거지 심하지 않습니까? 사이즈에 비해 너무 특이한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고 1500원짜리 사놨거든요? 빙굴 빙굴 요곳이 임기응변 여기도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계셨군요 아저씨 동료 있니? 동료도 없는 놈이 어디서 지금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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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살아 오오 혼자 사는 놈이 우석기다 아 맞아 이거 불로 태워야지 깰 수 있다고 그랬나? 태우러 갑시다 밝히고 우석기 잘 안 먹었어요? 어제 산 거에서 더 안 사지 않았나요? 더 안 샀는데 4개밖에 안 썼습니다 그레이트 엑스를 버리니까 뭔가 훨씬 세진 것 같은 느낌이 앉자 저기서 살라고 그러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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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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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병이야 뭔 소리야 너 왜 거기서 나오냐? 저기도 있네? 여기로 가라는 거겠지? 소오름 꼭두각시 가면 껴볼까? 쟤네가 꼭두각시죠? 어우 혐이네 생긴 거 방어력은 높다 야 이런 거 끼고 다니면은 아 개새끼 뒤져서 너는 대로 주고 말로 갚는다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지사하게 여기서 활 쏘는 거 봐라 친구 있냐? 어머 어머 잘하네 오우야야야야야 뭐야 와아아아 악착한 침 안 들었다 진짜 별로 안 세다 디디 내가 피해서 그런가? 일로 가는 게 길이네 그럼 우리 가고 싶지 않아 사조성이 모였어 아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사실 안 났습니다 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머 야야야 뭐야 뭐야 아 그만 좀 나와 어이구 야야 아주 어디서 지금 도망갈라 그래 옷이나 입어 이거 올라가면은 제가 이거 세이브 있거든요 어머 어 이거 계속 올라가면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였어 여기였니? 반대쪽이었나? 반대쪽이었나? 개꿀 무언가의 화석 앉아야지 되던가? 내구도가 있으니까 앉죠 거의 안 맞았네? 웬일이냐? 안 맞은 사람이 아닌데? 아 그래 여기서 어 그래 첫 번째 밀밍이 나왔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길다 저게 맞아? 그래요? 근데 어렵다는 사람은 투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원이 더 쉬웠어요 원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쓰리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잡아 크으 죽어 야 바로 펴지는 것 봐라 작업용 후크 어둠의 장갑 그만둬 여기가 아니야 어디서 벌레 소리 들리는데 닭소는 익숙해지면 쉽죠 그쵸? 이건 조작감이 이질적이라서 어려운 거고 사실 이런 조작감 게임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은 점점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나이는 먹고 간다 선식사 좋고요 먹고 갔는데도 안 차는 클라스 이게 뭐냐?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 무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얘네들 다? 아만보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 아저씨만 보이는 게 아니다 가자 깜짝이야 어이구 맞아 야 넌 경지가 안 들어가는 거 좀 그런 거시기하다 아 잠깐만요 아 졸라 치사하시네 밥 좀 먹읍시다 먹고 좀 삽시다 맛있구만 얘는 도구로 가면은 회복되던 애였죠? 야 딜 진짜 너무 달콤하다 황홀하다 야 치사한 놈 졸라 치사해 야 질이라면서 나는 때리고 회복되는 거 맞아? 회복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뭐 난이도가 하향 됐나요? 뭐 전했을 때 보다 다 쉬운 거 같애 어 회전 회오리 하나 맞고 하나 더 어 아 아 쭉 더 이상의 회복은 불필요하다 들어와라 아 들어와라 근데 보스전은 되게 재밌다 어 사실 이 종로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데 약간 만만하면서 화려하고 너무 쉬우면 좀 짜증나고 맞으면 일단 죽긴 하면은 딱 그거죠 쉬운데 맞으면 죽는 딱 쾌감이 느끼기 딱 좋은 단위로 밸런싱 아주 좋아요 제가 여기서 게임 잘 만드니까 어렵게 만들라 그러면 진짜 미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별로 조절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픽과 타격감 이런 거에 살려서 어 어 적정서를 끌어놓은 것 같아요 여긴 뭐 아이템 없니? 좋아요 아 여기였구나 어 집에 가야지 솔직히 말하면 요즘 할 게임이 마땅히 안 보여서 다크 소울 하는 거거든요 조만간에 RPG 게임이라던가 약간 취향에 맞는 스토리 게임 같은 거 찾으면은 믿고 달릴 것 같네요 아 이거 데미지 올라가는 40까지만 올리라 그랬었는데 어 진짜 1밖에 안 올라가네? 이거 올리자 아 체력은 약간 타협하는 것 같아 싫어 무게 20까지 찍어야지 옛날에가 옛날에 더 빠르고 뭔가 쎄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눌적거리고 몬스터가 데미지도 별로 안 들어오고 기분이 묘해 왜 벌써부터 왔냐? 원래 이렇게 이렇게 흐흑 어 이거 뭔가 사기무기인 것 같은데? 다 정신 못 차리는데 이걸로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확 박아버리면은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뒤에 있냐? 있죠? 검투사 샤론? 검투사 샤론? 이름 예쁘다 어디있냐? 오 야야야야 미친놈이 졸라 지상국 봐라 어 잠깐만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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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점프어택을 컨트롤하지를 못해 이리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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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날쎄신데 이분? 아 이게 무슨 헛궁진 잡나? 밀고 아 야 좀 빨리 빨리 빠르신데? 많이 빠르신데? 아 잠깐만 무기가 좀 길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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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게 맞는 거야 한 번 찍히면은 영원히 찍히는 영원히 찍히는 야 일어나다 말고 저 이동하는 것 봐라? 한 번만 찍으면 될 것 같애 한 번만 찍으면 될 것 같애 한 번 더 아 됐다 아 잠깐만 내가 이놈이한테 여기서 고생해야돼? 어디서 굴러봐 굴러봐 굴러 굴러 어디서 집에 갈 거야 집에 간다고 나 무게 올렸으니까 아이템도 바꿔야지 아 새로운 무기 좀 없나? 멋있는 거 전에 검류 같은 거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 약간 우식한 걸로 그냥 다 때려 패고 싶은데 간지가 안 나 밀병클럽 성능은 좋은데 성능만 좋아 자 인간상 좀 사자 안 유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또 좋은 거 끼고 있었구나 이게 그럼 베스트야? 육식 프로가? 더 좋은 거 없어? 이거라도 끼자 어 얼굴이 나와서 추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짜 방패가 메리트가 없다 어 스카이림처럼 기본으로 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피하면 되니까 바닥에 코드가 빠져있죠? 컴퓨터 코드가 하나 빠졌나? 컴퓨터 코드가 하나 빠졌나? 에이 설마 들어와 들어와 무기상 데니스가 진입했다고? 아 아 아따 뭐야 건방지네? 와봐 장면 치죠 어디서 지금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지랄이야 어디서 지금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지랄이야 어디서 아 어 어어? 먹어 으으응 이젠 더 이상 죽지 않겠다는 의미로 altar 인간 조각상을 하나 먹겠습니다 체력, 체력 채워줘 아니, 체력 채워달라고 이러면서 소위를, 싸이를 놓다니 못된 인간 담벼 걔넨 걷다가 뒤로 빼는 거 없나 보다 또 나오는 거야? 뭐야 아니, 한 번만 나오는 거야 아, 또 나오네 간다 유정의 미를 걷어 아니, 저런 미친놈을 봤나 잠깐만요, 타임 미친 거 아님? 무기상이 무슨 마음을 써요 개, 개 이것이 강인도여 굴러봐 안 굴러진다 지키 맞아야지, 뭐 아아 아아 찍어 쪽 예스 한 번 더 어 아, 이건 저거 아니다 맞았어야지 몸은 맞는데 야, 그냥 가서 싸울래 귀찮아 우석 전사 간다 인간 조각상 꼬리 한 번 죽였다고 조각상 죽은 거 봐라? 교체 들어와 아무도 없구나 들어오긴 뭘 들어 아무도 없는 어오aları 오오오오 아, 그만 나와 오우시 아이템? 아론 기사의 자기갑주 간다 어어 야 또 있어? 올거냐? 어어 야 뭐야 왜 앞에도 있냐? 몰라 지사하게 앞에도 있는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거구나 반수 죽인다 여기 있으면 안 맞지? 그렇지 여기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않나? 활 누가 쏜거야? 생명력 반... 야 잠깐 저거 어떻게 가? 잠깐만 내가 이거 활 맞을거 같은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우석전사 힘내 휘볼래요 우석전사 휘볼래요 어? 안써져? 어우 어떻게 가 여기로? 아아 위에서 떨어지면 되겠구나 안죽었냐? 야아 이거 내구도 많이 단다 저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아 일로 가라고? 아 일로 가라고? 아 일로 가라고? 알려줘야지 아 따가 그만 쏴라 못된 놈 설군 도넘 못드냐? 좋았쓰 뭐야 이 훈천지에 다 있어 아 진짜 너무 끔찍 아 너무 끔찍하네 어우 염팡진 자석 어어 감방진 자석 아 가 감방진 자석 염팡진 자석 어업 내가 내고도 될까? 수리분만 쓰지 뭐 수리분만 없을 것 같은데 어거 너무 안 일했다 아... 이만 소울이야 아이템 하나도 없네? 근데 저런데 안갑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길로만 갑니다 그 뭐냐 어딨냐 수리분말 어 여기 이것저것 맞네 이것도 먹고 암흑의 송진 그치 이런것도 먹어주고 가끔 그치 가자 뒤졌어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좀 부지부지한데 내 패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얘가 이 게임에서 그래도 굉장히 센 축에 들어갔던 녀석을 기억을 합니다 어 나 욕심을 너무 부리고 있어 아아 욕심 아 얘 첫 번 첫 타만 내 쪽 피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안 맞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갈 뻔했네 아아 야 나 지구력이 너무 없어요 아 지구력이 너무 없어요 아 아 아 야 이거 지구력 갈력이 너무 어려운데 풀대기로 많이 채워주다가 갑자기 쏙 빼가니까 컨트롤이 안되네 처음부터 고통받으면서 지구력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풀대기에 파워를 받았더니 더 안되는거 같애 아 이만 소울을 내줄 수가 없다 간다 18우석이지만 깰 수 있어 한번 가봤기 때문에 들어와 이게 페이지가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불이 차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가까이 가면 불렘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가 거미고 그래서 불렘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 나 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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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시야가 시야가 확보가 안됐어 못된 놈 계속 쏘는 것 봐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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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많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아 온천지 다 기어나오네 온세상사람 다 불러왔나보네 아 씨 야 야 아 그렇지 아 간대 아 나 갈래요 아 아 아 아 어 손가락 힘줬을 때 약간 눈챘서 써야 되는데 아 아 어 저게 되게 느리네 어 지구력관리가 너무 어려워 어디다가 바를걸 대충 알 것 같아 아 그렇게 튼튼하네 이거 할 때는 최대한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잘 갑니다 딜은 진짜 엄청 센 것 같다 뭐하니? 빨리 채워 혹시 너무했어 오오야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먹고 딜레이해서 때리는 거야? 아니 아 Ğ으로 하 roz 그러면 하나 먹을, 한 번 피해서 하나 먹을 시간 줘야지 트로이드 계속 들어오는데 너무하네 삭막하구먼 아 이거 멀리 가서 먹으면 안 돼요 멀리 가서 먹으면은 얘가 내가 멀리 가는 시간보다 나보다 걸음 속도가 더 빠릅니다 멀리 가면은 더 잘 맞아요 피하고 직후에 먹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언제 운이 해 올 생각은 있니? 아 다음 손님 아 야 뒤에서 나오는 거 진짜 반칙 아닙니까? 다음 손님 손님 너무 무리하신다 아 너 멀어 이거 깨고요 깨고 해야죠 뒤에 올 텐데 그렇지 못 해먹고 어어어 하핰 어디 가니 아 못 살겠다 야 야 내가 아 초회차 때 저 불 제 원트였던 것 같은데 원트에 잡았던 것 같은데 여기 갈수록 태화되고 있냐 실력이 아 너 멀다 잡는게 너무 번거로워 내려와 어어어 안 내려올거야? 뭐야 왜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좋아 좋아 가면 되나 이제? 또 있니? 그치 내가 가면 되나 하면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 여기서 기어 나오더라고 어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게 제일 낫겠어 어차피 한방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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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 아이고 야 어 또 있네? 흑철도 뭔가 좋은거 나온거 같은데 나 먹은거 맞나요? 티가 안나게 먹었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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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쏘니? 간다 그냥 안 쏠거야? 아 뭐여 안 쏘는척을 해 기분 나쁘게 한자만 피하고 가자 그냥 갈래 아 그나 를 를 를 를 를 왜 뭐 하는 거야 아 멩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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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눈에 쐈야되나? 좋아 아 야 이게 야 잠깐만 걸어가면서야 피해지는구나 자자자자자! 아아 졸라 무서워 아 졸라 무서워 아니 이거 너무 딜레이를 안 잡았어 지사하게 야야 벌써 하면 어떡하냐 나 안 때려서 아직 아니 우승 10개면 널 충분히 지지고 붙을 수 있어 완벽 아아 대단한 대단한 스매싱이야 3차단역 안 보여요 어디 가셨어요 아아 야 진짜 야 야 아니 아 아니 씨 지금 먹을 때 때리지 말라고 먹으면서 뒤로 빼야되나? 아 근데 그래도 맞을 것 같은데? 불길 때문에 어 이거 위험한데? 강인도가 필요가 없어 보니까 강인도 할 시간에 생명력을 줘 거기서 단 내가 이렇게나지 거기서 단내가 이렇게 나지 야 점심 태아가 되고 있어 어 시력이 떨어지면서 피지컬이 떨어졌어 같이 내려와 줄래요? 안 내려오시면 먼저 가구요 잡는게 제일 난거 같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아저씨 때문에 맞았잖아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장면 좀 바꿔볼까? 어머 무겁네 생각보다 됐다 됐다 룩 꼬라지 좀 봐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야 야 아우씨 너가 여기서 나오는 애구나 어 왜 뒤에서 한참 뒤에 나오나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애구나 아 아 아 내려와서 내려와서 활 너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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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자 상실자요? 상실자가 어디 계시는데요? 아 아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 계시는건 그렇다쳐도 저렇게 오시면 내가 곤란한데? 아 아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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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데미지는 별로다 사이즈 에 비해서 강인도 많이 깎네 이거 보기가 어우 야 잠깐만 얘 쎈데? 내가 왜 갑자기 너랑 싸우고 있는 거지? 너 아까 안 나왔잖아 깨닫고 말았다 너의 맞던 퀵 퀵 어 청 들어와 퀵 퀵 오케이 아 내 우석을 쓰게 하다니 건방진 녀석이네 뒤에 세 마리 잡았으니까 앞에 편하겠지 뭐 어 너 안 죽냐? 건방이? 지금 바를까? 뭐 어때? 그렇지 아 좀 채워야 되는데 아 됐어 아 지구력 너무 안 찬다 지구력 채우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회복력이 올라가는데 아이씨 이런 거에 맞으면 안 돼 이런 거 터져 파는 기준에 아 야 저거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어우 너무 느린데? 약간 거리를 둬야 되나? 얘 어디부터 맞고 어디부터 안 맞는지 감이 안 잡혀 시야가 안 잡혀 아 아 어 어 이거 백스텝 한 다음 때릴 수가 있네 어 봐봐요 백스텝하고 때리면은 어어어어 이런 게 있네 처음 알았어 백스텝하고 때리면 어어 이게 부적이네 그럼 부적이라기보다는 얘네가 타이밍이 안 나오네 이거 먹자 아 따가 아이씨 아 나 왜 자꾸 두번이 누르는거지 좋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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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화살까지 날라오잖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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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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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어휴 씨 너무하네 진짜 아 갈라 치토스다 어휴 씨 오이 오이 ốt 어 너무 가까이 갈 필요가 없네 그리고 변신할 때 때려도 약간 가격이 나온다 너무 가까이 갔고 어 이게 때릴 수 있는 패턴을 때리면서 해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기다리고 오 와 야 이게 다? 하아 하아 어 이거 나 회복을 더 가져와야 되나? 아 돌지마 돌지마 아직 때가 아니야 내려오실 거야 이분이 내려올 생각 없으세요? 아이고씨 이거 원래 빨리 내려오는 애구나 어 엄청 빨리 내려오는 애 네 어 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가서 약간 청소각을 대하겠다 어째 남들은 회차 진행을 하면 실력이 더 느는데 난 더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좀 정돈을 해갈까? 회복할만한 게 이게 뭐, 이건 뭐냐? 정돈고 좋아 끝이 가가가 들어가 들어가 달려가 때리는 게 그다지 멜트가 없네 거리를 모르겠어 지구력 모으고 하나 먹고 벌써? 너무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니니? 나한테도 기회를 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강거 때려 쓰면은 맞았다 맞았자? 어 얘가 2타 칠 때만 각이 나온다 이 무기를 쓰면은 이건 각 나온다 아이씨 좆 좆 좆 좆 아아 그래, 그러니까 빠른 2타 칠 때만 때릴 수 있네 어어, 그래 무기를 그냥 바꾸는 게 무기를 그냥 바꾸는 게 아아 그리고 약간 거리를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씨 잡을 수가 없어 아아 자, 일어나다 지구력 없어 안 돼, 사와야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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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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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콤보란 말인가 대단한 녀석이야 어우 지구력 너 속에서 잊지마 어 닿네 이게? 어 지구력 너무 없어 큰일났어 이겼다 이거는 지을 수가 없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우 눈 아파 어우 씨 내 캐릭터가 4명으로 보여 분신술을 쓰고 있어 혈압 한번 터졌다고 오래간에 원래 혈압 낮추면은 시력 떨어져 아 시력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하필 와도 눈에 오냐 불편하게 다른 사람은 두통이 오래 왔으니까 아 설마 나 오늘 그 디아블로 잡는 것까지 예상했는데 집에 갑니다 아 어우 어려운 게임을 하면 안 돼 마인크래프트 막 이런 이런거 해야 되나? 아 힐링 게임을 건설하고 생존 게임 건설 21 됐다 아 아 아하 가자 야 야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죽어줘야 님들도 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받는 거 봐야지 그쵸? 저런 채처럼 다 원투에 잡아버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난 재미없네요 고통스럽네요 자 일단은 이동을 해서 좀더 진행을 해보죠 어우 아 아 다음 핫톱불까지 가죠 어 일단 거기까지 가죠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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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깰라 그래? 안돼 에잇 에잇 근데 한방이니? 어머 야 움직임이 좋으시네요 이거 이거 하면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죽었구나 이미 아래 사는 애들은 떨어져 죽을까 말까 하는데 쟤들은 그냥 위에서 그냥 꼼꼼하게 사네 모든 놈들 위에서 딜 넣는 것 봐라? 맞아! 어우 그냥 불러 때리는 건 저기 아 씨 이제 이거 어 에잇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런데서 고통받지 말란 말이야 초회차보다 훨씬 퇴화했어 심지어 어느정도 길을 외우고 있는데도 역시 금마 잠깐만 잠깐만 몰라 치사한거 봐라 지는 등도 뛰어오네 그냥 그런거 안되는데 계속 열어주실래요? 길로틴 아니야 길로틴 아 좋아 불 끄는거였죠? 올라가면 자 갑시다 어 그냥 그냥 보스 잡아야겠다 바로 앞인데 걔는 감 가면 안되겠지 무슨상태가 아니어도 잡을거 같습니다 그정도 그정도 그냥 가면은 안되면 정상태가 언제까지 다가가 저거 그정도 그정도 어휴, 맛있겠다. 빨리 가서 먹어야겠다. 어휴. 아 님들 그만하세요. 그렇게 번역기 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벼락의 숏보우. 오지마라. 혼난다. 혼난다.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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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 저놈이 저런 데서 살까? 스토리 아는 사람 알겠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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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번역기 쉬시는 동안 뇌옹이들은 이미 다른 방송 탑니다. 아 너무한거 아니니 손바닥? 아까 번역기 그 타이밍이 이들 칠 때 이미 가있어요. 다른 방송으로. 아잠깐만. 숙제에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렸죠? 아 근데 어차피 오래 걸리면 가요. 그 사이에 갑니다. 아잠깐만. 존재를 자꾸 잊고 있어. 시커메서 구분이 안가 벽이랑. 난 역시 이런 게임이 좋다. 어. 보이는걸 떠나서. 어. 이런 게임이 재밌다. 취향이. 화려하고. 무식하게 때리지 말아줄래? 너무 아픈데? 그만. 그만 헌칫거리하고 피하자 좀. 그만. 더 마지막으로. 네. 더 마지막으로. 더 마지막으로. 아하. 아하 자식 주먹 한방으로 나를 약 먹게 하다니 시리시한 녀석 드럽게 약하네 몸에 잠깐만 난 그거 너무 싫어 하지마 난 그거 너무 싫어요 사나이의 더블우성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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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무서운 녀석 아... 내가 낙사했으면은 기분 안좋았겠다 이게 패턴을 모르는 것도 할 수가 없네 아... 이쪽으로 피해지는구나 자가! 또 또! 아아아아 굉장한 녀석인데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서 풀이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인간적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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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해야돼! 저거 어떻게 피해? 저... 저거 어떻게 피해? 아 그냥 아... 팔 든 시점에서 계속 이동... 이동하면 되나? 아아 아 잠깐만 떨어지면 죽겠지? 야 이런... 저런 호구보스한테서 두 번을 죽다니 야아... 안 되겠어... 어... 역시... 내 눈으로는 안 돼 지금 이건 당해본 놈만 할 겁니다 이게 시력이 떨어진 거면 안경을 쓰겠는데 눈이 멀쩡하다가 게임을 하면은 안 보여요 혈압이 막 올라가서 어... 아... 님들 자고 일어나면 있잖아요 뿌옇게 보이잖아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맨정신인데 미쳐 어... 그런 거 뿌리는 거냐? 일어나자마자? 잠깐만 잠깐만 졸라 치사해! 졸라 치사해! 졸라 치사해! 야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니가 팔을 놓을지 안 놓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두 번째 쳐먹은구나 두 번 있니? 아니구나 두 번이구나! 이게 안나 야아... 1500 데미지 이제 두 번 때리기로 한 거야? 그냥? 계속? 담벼 근데 여기 있으면은 어... 불 쏠 때 간다? 어...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한쪽에 있는 게 땅이네 여기까지는 안 돌릴 거 아냐 그게 안 돌릴 거죠?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피해주고 대전! 아... 아... 잠깐만요 아아... 너무하네... 죽으실라고... 야... 내가 이런 거한테... 야... 이건... 이건 뭐... 피지컬이 저 세상으로 갔잖아 이렇게 보면 시력 안 떨어지나? 아... 아 이게 DLC죠? 이쪽이 흠... 일단 집에 갈 겁니다 DLC고 나발이고 갑시다! 아 DLC 하러 갈까? 재밌을 거 같은데 DLC가 하면은 이렇게... 불 두 번째 찾았습니다 아 불 두 개 찾았으면 오늘 만족스럽네요 어제 두 시간 사십 분하고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백... 백 체력 좀 줘 쫄려서 안 되겠어 흠... 아 그렇네요 좋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 우선은 혈압을 좀 낮추고 지금 약간 좀 쉬어야 될 거 같은데 아이고 두 개 아 쉬고... 이따 다시 켜겠습니다 지금 12시 24분이죠? 아 두 시간 사... 두 시간 반이나 했네 네... 음... 한 시간... 한 시간 쉬면 괜찮아지거든요 보통? 오늘 조금만 더... 빼주시죠 한 시간 20분 한 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사... 한 시간 20분 뒤에 아 그니까 한 시 20분 그니까 한 시 40분에 오겠습니다 한 시간 20분 쉬고 에이... 한 시 40분에 뵈요 뿅!